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올린지 얼마 안됐는데 선생님들이 상담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카테고리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가 뭐냐면 지구과학 등급별 적절한 학습시간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추천하는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마다 공부를 할 때 학습 진도를 빼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5시간 공부해도 10시간의 효과가 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10시간 공부했는데도 5시간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학습습관도 그렇고 본인들이 학습에 있어서 타고나는 방식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것이 전부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추천하는거지 강요하는건 아니다 라는걸 여러분들 기억해두시면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상담글을 좀 읽어볼게요 아 지금 박선생이 커리를 타려고 관여만성하고 기초편 다 사놨는데 제가 노베라서 다른 과목도 공부할게 너무 많다보니 지구과학을 좀 미루게 되더라구요 지금 지구과학 일단은 다 들었는데 복습을 안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네요 제가 생각했던게 일단 육모전까지 물리만 하고 육모 이후부터 지구과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질문을 남긴다 잘 남기셨어요 뭐 이후부터 지구과학도 말이 안되는거야들아 알겠지? 그럴거면 뭐 개천절부터 하지 그제? 그럼 안돼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구과학을 하루에 몇시간 정도 투자하며 개념은 어디까지 끝내놓는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제가 기숙학원이라 5시간 반 자고 2시간 쉰다면 나머지 시간엔 다 공부를 해야 한대요 지구과학을 하루에 몇시간 해야하며 언제까지 개념을 끝내놓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꿈 좋습니다 1등급 받으려고 지금 하는데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노베란 말이야 그죠?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6평까지가 한 한달 반이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번째 노베이스다 노베라고 쓸게요 노베 노베이스 이런 친구들은 학습을 하실 때 아마 혼자서 공부하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개념 강좌가 선생님꺼 볼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60시간 근데 거기다 플러스 이걸 갖다 복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습시간이 여러분들 여기서 50시간 정도는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 복습시간에는 뭐가 들어가지면 기출풀이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풀이가 들어가는데 기출 너희들 공부할 때 처음부터 정주행해도 상관없는데 문제가 좀 쉽게 풀린다 개념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건너뛰어도 돼 이런 친구들은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6평에서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갖다 얘기를 하면 최소한 한 3, 4등급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치? 3등급 정도? 한 3등급 정도는 받아주려면 개념이 조금 어느 정도 한 번 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한 바퀴 다 돌리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기출풀이라는데 기출 공부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발췌에서 주세요 발췌에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남은 주차수로 나누게 된다면 한 7, 8주 정도 되죠?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의 공부 시간이 개인 공부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한 10시간 정도는 대줘야 됩니다 최소 한 15시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계산이 나오냐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선생님 전 다른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성적 안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쉬운 길을 찾아서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선생님이 강의 한 강의 딱 하고 끝내겠지 그치? 누가 이렇게 다 노력을 하겠니? 그치? 내가 싫은 소리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 그러니까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적은 시간 공부하고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 상해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무조건 시간 투자하는 만큼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러프하게 로베이스 상황이고 개념 하나도 안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 하루에 3시간 정도 투자하셔야지 원하는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때까지 계속 3시간씩 투자해야 되냐 그거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6평 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 2등급 정도 나왔어 그럼 시간을 살짝 줄이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면 확 올라갑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탄력 받은 거거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내내라기보다는 그냥 한 주에 한 5일 정도? 주 5일 정도 공부를 해주셔야지 원하는 등급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구과학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요? 할 수 있는데 1등급 받는 애들은 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노베이스에서 알겠지? 이거 이상으로 투자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인강 한 1시간 반 듣고 1시간 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만큼의 복습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만큼 복습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과학 과목 특성상 자꾸 휘발이 되거든 지식이 휘발성이 되게 커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대로 그날 복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등급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3월호평이 여러분들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재학생들만으로 치루어진 3월호평이 등급컷이 42점인가 내 기억으로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N수생들 덤비잖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45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급컷이 그러면 등급 한 45점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 점수에 한 3점 정도씩 여러분들 까면 되거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급을 하나씩 좀 낮춰서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2등급 나왔으면 나는 3등급이다 생각하시고 6평 때 시험 문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등급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한 3등급 정도 나왔어 내가 3월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뭔지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3월호평을 치르고 나서 공부를 거의 안 했다 그러면 이 친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평가원 시험은 물론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난도가 근데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난도가 갑자기 확 뛰어가지고 뭐야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어 난 이거 안 배운 거 같아 이러면서 애들이 막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등급을 갖다가 얼마를 올리고 싶다 뭐 예를 들어 나는 2등급 또는 1등급 업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3월호평 3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은 주에 내가 권장 시간이 내가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 4, 5시간 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매일 지구과 공부를 끼시고요 이걸 갖다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최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방식도 되게 중요하고요 방식 근데 방식을 갖다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는 양치기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많이 풉니다 양치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양을 절대적으로 많이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난 양치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치는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아니면 사설 모의에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몇 점이 나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3월호평과 별 다를 바 없는 점수를 받았다 그럼 실력이 하나도 안 내릴 거거든 물론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내는 모의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3월호평보다 어렵거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난도로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3월호평은 내가 35점 정도 맞았어 그럼 선생님 모의고사는 30점 정도 맞으면 비슷한 점수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에서 부족한 단원을 갖다 채우는 방식으로 봐야죠 부족한 단원 근데 내가 범위를 설정해줄게 범위를 설정해줄게 부족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전체 단원을 다 하시면 제일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게 좋은데 한 바퀴 도는 느낌이 났는데 성적이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 거야 본인이 이게 날림으로 공부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날림으로 공부하면은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는 거야 공부하실 때 특정 단원에 대한 특정 단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거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내가 나는 선생님 엘리뇨 아니냐 나오면 맨날 틀려요 기후변화 나오면 맨날 틀려요 고지자기 나오면 맨날 틀려요 이런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학습 목표를 세우실 때 나는 고지자기를 정복하겠다 나는 고지자기 나오면 문제 안 틀리게 할 거야 그럼 이 고지자기 공부를 먼저 하는 거야 뭐 선생님도 강의가 이제 곧 코어 특강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특정 단원에 대한 특수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이건 개념 편에서도 많이 다뤘거든 고지자기를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공부를 해 그런 다음에 이거 관련된 기출을 먼저 풀어 순서 정해드릴게요 기출을 먼저 풀어 그 다음 EBS 다시 풀어봐 풀 때 여러분들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나 맞히는지를 받아 보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도 안 틀릴 자신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지 그치? 이 3등급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과목이 비슷하게 3등급 정도로 여러분들 배치가 됐다 이런 친구들은 타협을 하는 친구들이야 공부할 때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배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한테 묻긴 쪽팔리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이 공부에 타협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단원에 집중해서 절대 안 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진행하셔야죠 선생님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되게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나는 이 스타일이거든 양치기 양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일정 구간에 문제를 갖다가 풀어 예를 들어 20개만 20개 다 풀어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하나도 안 틀리게 계속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 맞겠다는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0개 풀었는데 몇 개 틀렸어? 그럼 벌칙을 주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했었거든 되게 무식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나 성적을 올리고 싶었거든 나는 근데 너무나 성적이 안 올랐거든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모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절대 안 틀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범위를 좁히세요 일단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걸 마친다 자 써드릴게요 내가 의도한 문항을 마친다 이거를 내가 마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봐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의도한 문항을 마쳤는데 저는 여전히 3등급이에요 이거는 다른 3등급이 되는 거야 왜? 채우면 되잖아 다른 거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갖다가 반드시 마치려고 공부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정해주길 바래 학생들이 그래서 이 친구 하루에 3시간 공부해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럼 3시간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그 단언을 내가 한번 듣고서는 다시는 안 틀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3시간을 보낼 거냐 그냥 어 나 강의 3시간 들었어 어? 문제 틀리네? 뭐해 이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공부하냐에 따라서 이 3시간이 10시간의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한 3, 4등급 나온다 지금 현재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시간은 이 시간 이상으로 주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고 할 때 방식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공부 성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뭐 예를 들어 물리는 5시간 공부하고 지구과학은 3시간만 공부해도 그만큼 문제 풀거든? 그러니까 다 했다 이러면은 물리는 근데 등급이 예를 들어 보면 한 2등급 나왔어 지구과학 3등급 나왔어 뭐야 지구과학 공부에는 등급도 안 나와 이게 말이 돼? 안 된다고 생각해야죠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물리가 만약에 2등급 물리 예시를 들어서 물리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과목 탐구류 예시로 화학이든 생물관과 똑같아요 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구과학은 똑같은 시간 공부했을 때 반드시 그 등급이 보장돼요 어차피 마지막에 제일 힘든 싸움은 1등급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 3,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가는 그 공부량하고요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공부량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탄력이 붙거든 그럼 공부하는 방식을 알게 되거든 그러면서 쭉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하자 특히 노베학생들 잘 모르겠으면 기출 여러 번 풀어 그냥 그냥 많이 풀어 여러 번 기출 풀이를 여러 번 하세요 그 여러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기출 책이 있는데 그거 푸시고 그거는 이제 최근 3개년 기출 모아놨으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기출문제집 얘기해도 되나? 그냥 했게 얘들아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있잖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 가지 기출문제집들이 있어요 등등등등등등 이런 거 갖다 여러분들 그냥 다시 푸시면 됩니다 기출은 무조건 추천 횟수가 N회독이야 그리고 혹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신다면 아마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 모든 사설 문제들 뭐 제가 이제 현장 출강하는 거 학원에서 좀 유명한 모의고사 내고 메가스터디에서 내고 메데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기출입니다 기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마스터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N수생술 정말 많이 가르치거든요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작년에 맞췄는데 올해는 새롭네요 작년엔 제가 이걸 맞췄는데 이런 구조를 못 봤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조를 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게 기출문제집이고 너무 많으면 평가원 것부터 풀어라 이렇게 항상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좀 숙제하셔서 따라오도록 하시고 이 친구도 기출을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진짜 좋아요 등급이 올라갈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저는 답까지 다 외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을 외운다고 해서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맞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야 다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번호 가리고 한번 풀어봐봐 다 외우고 있는지 진짜로 기출문제집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한 건 풀어가지고 다 맞힐 수 있니? 진심으로 얘기해봐야 되나 그래야 1등급 나오지 기출도 다 못 맞히는데 어떻게 1등급이 나와 그치?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딱 각 잡고 딱 풀었을 때 나 한 건 오늘 다 풀 거야 그래서 다 풀었어 하나도 안 들으실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거를 되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등급은 전국에서 4%밖에 안 받는 거란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쉽게 하시려면 성적이 쉽게 나옵니다 공부를 편안하게 하면 성적이 편안하게 나와 대학은 편안하게 못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공부 시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 개념 기출 반드시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방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를 드린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과목의 등급이 조금 궁금해 다른 과목 등급이 좀 확보가 됐으면은 사실 지구가 투자할 시간이 많아지거든 근데 다른 게 너무 등급이 안 나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너무 소홀히 하잖아 그럼 대학 못 가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좀 있어 생각보다 제일 안타까워하는 친구가 1, 1, 1, 1, 5 이 친구는 과연 어디를 노렸을까? 이 친구 의대 노린 친구예요 이렇게 되면 탐구가 1, 1, 1, 1, 5, 5 못 가요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재수학원에 속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수업 시간과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경우든 수업을 듣는 게 좋긴 한데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취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하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이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담글을 올릴 때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선생님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도 선생님 전 너무 뜬그름 잡는 소리 같아요 그럼 좀 더 정보를 주세요 제가 다른 거 몇 등급이고 어떤 상황이고 몇 월까지 뭘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요상담소 1회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박선생의 수요상담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